음악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음악 처음 처음 보이는 더 플라저 호텔 음악 여러분 포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겉바속총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눌렀고 너 어디까지 겉바속총 할거야 자, 만만하세요 만만 안하고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해! 니 토론회 끝은 언제일까요?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이건 진짜 양치 양치 저희가 양치에요? 세수 세수? 양치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사워할 때 세수 먼저, 양 주어속에 한 번 막막시어서, 이 자식 주어속에 한 번 막막시어서, 이 자식 주어속에 한 번 막막시어서, 이 자식 하하하하 하하하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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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형은 BX에 누가 옵니다 제이형은 BX에 누가 옵니다 제이형은 BX에 누가 옵니다 누군데? 너 이거 무슨 일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이형 씨 싱구시켰습니다 어 자, 샤워할 때 자, 샤워하 자, Raw하면 안돼 크트트트트트트트트트 신나고 지여 지여 지금이래 진짜 imas float 야 이거 나와 야 주와 나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해버리면 얼굴에 거품 먹고 맵고 난리 납니다. 누가 이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네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샤워도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갑니다. 우리는 다 하겠어요. 아침에. 잠깐만. 자고 열려면 얼마나 이만을 세게 좀 하십니까? 잠깐만. 자고 열려면 얼마나 이만을 세게 좀 하십니까?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포바 머리 만지지 마. 포바 머리 만지지 마. 포바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 하시죠. 진짜 재협 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형 제가 만져드리겠습니다. 어 네. 나를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 하시죠. 자 양치. 자고 열려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출원. 네.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바 머리 만지지 마. 학교에 갈 때 안 씻고 가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네가 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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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네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말씀하겠습니다. 말로는 아닌데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 머리. 미안하다. 머리. 아 자꾸 물. 자꾸 물 떨어질 때. 손 고민해. 손 고민해.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벌개입니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 거.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 거 한 뒤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샤워만. 양치는. 별개이므로. 샤워 끝날 뒤 양치를 하는 겁니다. 네. 화장실 갔다 한다. 어? 양치도 하고. 샤워도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보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팩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 도역하고 있습니다. 곤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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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예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그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오군요.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거쌍해요는 없잖아요. 껍질부터 하면 끌어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를 들여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하하하하.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 했네. 뭐 그런거죠? 네네. 아. 아. 근데 양치에 그 사이에 넘어서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가 지금 바로 너 이상하고 있어. 와. 대박같아. 양아치는 아니야. 억지로 노리지 마십시오. 말도 안 돼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에. 털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는 바로 너희야. 너희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 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니. 아 지금.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뭐 꼬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렇죠. 안 하죠 그런 거.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 씨. 태영 씨. 솔직히 앞으로 숙으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요? 네. 앞으로 숙이면 안 되지 않나? 모자 말입니다. 아 어떻게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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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수를 쓰다 그래요 어디서. 와라. 오케이. 와.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시작합시다. 자. 밥 먹자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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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켜지 마. 다리 켜지 마. 안경 닦고 있는데 왜 맞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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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lon gross. 하하하하. Le corteник. 의사인데 왜 그리고 정력하게 연주할 것 같지 않을까? 1... 하하하하. 스를 rehab sencill turns. 하하하하. 하하하하. ars... 하하하하. 제 손 들고 vur semuaص. 쉐을 напис cookies entity. 이 Mo.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heim. 에이 agar.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안 맞았어! 안경을 봐줍시다 좀 제대로 보세요! 안경을 봐줍시다 좀 제대로 보세요! 안경 맞춰! 와봐! 됐어!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꼽힌 힘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영국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두 장입니다! 다시마 두 장이에요, 다시마 두 장! 다시마! 태국이 위대한다는 것이다, 태국을! 다시마는 곧 태국입니다! 여러분! 다시마의 어허 아십니까? 다시는... 다신 놓지 마! 해서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신 놓지 마! 하고! 자! 연기가 1층입니다! 와봐! 자! 연기가 1층입니다! 와봐! 자! 다시마! 덕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파이다 씨. 파이다 하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파이다 씨. 중계되어 주셔야죠. 하라고요? 하라고요? 다시마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식품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다시마는 보통 보통 다른 음식에 쓰는데 어떤 용도를 씁니까? 육수!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덕이지요. 아, 여덕. 감사합니다.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봉인했습니다. 야, 이 안경 말고 라면이 필요하겠다. 자, 다. 여하튼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마까지 먹어야 라면에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마 3행시에서 돈 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요?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이렇게. 오케이 가시마 가시마입니다. 아니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거지 뭐.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마 죽고 싶다. 자 재미없었다고 하늘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쪽 팀은요? 자 가. 가시는 넘지 않겠습니다. 자 시. 시영이 형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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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안 이겼다. 자 사완야씨. 네. 어떤 식으로 토론을 좀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가시마라.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해서 말했고요. 그러면. 가시마가 왜 틀어놨습니다. 가시마가 왜 틀어놨습니다. 가시마는 한 번도 표현하고 싶어 살 적이 없습니다. 가시마가 왜 틀어놨는지. 가시마가 왜 틀어놨는지. 가시마가 왜 틀어놨는지. 가시마는 해초 아닙니까? 가시마가 왜 틀어놨는지. 가시피. taco가 왜 틀어놨는지. 입을 얼마나appelle, 사실 적어. 진짜 소름 많이 틀어놨는지. 마시마기가 이거는 될까요. rusty 메뉴의 결나는 period 성공이... یک lie downs. 가시마가VI의 들 OK.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어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밥에서 탄수화물 끊은 지 오래 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국밥에 밥을 먹던 시 식혜에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윤기 씨! 인정 후원합니다. 결론은 끝났습니까? 말고요?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대답. 네. 대답. 우리 식혜에 밥을 먹는데 식혜에 밥을 먹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식혜에. 식혜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르고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되려면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시고! 자!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아닙니다. 진물이 아플 때 나온 겁니다. 당신은 아프십니까? 진물만. 진물만. 잡아봐 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묻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어요. 밥알이 이미 식혜 국물을 짜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겁니다. 다 했죠. 다 했죠.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가 먹는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왜 밥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진물 씨. 진물 씨. 인정. 네. 인정. 네. 하면 안 돼. 오케이. 김태훈 씨. 오케이. 김태훈 씨. 인정하십니까?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해자로 해. 해자로는 너무 성공합니다. 비치고 싶어요. 비치고 싶어요. 비치고 싶어요. 비치고 싶어요. 비치고 싶어요. 일어났어요. 아 미안해. 자유 일어났죠. 미안해. 어우 나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한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bts 7명. 6명이 어딘가에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몸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거죠 그렇죠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성섭해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나 봐요 재현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자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이 될 환경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저희는 K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단거리로 엄격하게 식혜에 밥알까지 먹으면 식단거리를 안 하잖아요 내일부터 갈 끌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밥알 끼리를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광탄도 7명이어야 광탄리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신체는 이미 공들을 참고했습니다 용기 형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나옵니다 주제 주제 제이홉 씨는 절대 건포도를 넣지 못합니다. 저는 진짜 극구로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상하는 거. 코 없습니까? 오케이. 내가 코가 안 썼어요. 아 진짜? 코인 사람이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기는 하는데. 야 바깥은 형이야. 지민이 싫어하는데. 난 먹긴 해. 아 진짜? 아 여기처럼 두꺼풀 할 거 아니야? 맛있어. 진짜 두꺼풀 할 거 아니야? 여기처럼 두꺼풀 할 거 아니야? 야. 새로운 의자가 차가우니까. 식빵의 건포도. 식빵의 건포도. 구록 호. 호 구록입니다. 맞습니다. 식빵의 건포도를 왜 먹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자체가 아니에요. 식빵의 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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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질 하지 마세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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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맞다, 사퇴질 하지 마라. 그림처럼 맞아. 시계? 시계? 왜왜왜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아 식빵의 건보들을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잠시만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야 아무 날에도 왜 덧붙여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아 저한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핫핀 중에 하지 마세요 정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게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쵸? 그쵸? 근데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칠어요 건포도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중화가 된다 아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반론해보겠습니다 네 수상에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네 그런데 뭐요?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잇아잇 하지 마세요 자 만남님의 건포도 3일 시절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당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오 좋아요 오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론 알아요 발론 네 발론 있습니다 발론 전문 헌포도 들어간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요 식빵에 맛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하하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빵에 밤 들어있는 거 좋아합니다 반찬 반찬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하겠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그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권포도도 못 사는데 권포도 맛있는데 권포도 맛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권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소크라세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세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세스에요? 뭐라고요? 소크라세스를 따라 한 지 아 소크라세스 소크라세스의 이제 그 명언인데 왜냐면은 권포도라는 것은 식빵에 부족한 부분에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소크라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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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권포도는 식빵에 부족한 맛을 채워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빵만으로도 완벽한데 누가 맛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푸는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식빵도 안 되고 식빵 안에 다른 거 다 뜨면 안 되지 식빵만 먹어야지 무슨 라인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자 재울씨 옛날에 그리스 로마시나 보셨죠? 네 식빵이 뭘 먹습니까? 와인이요 그쵸 와인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쵸 그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 큰 뜻을 모르고 근데 근데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리스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포도 드세요 그리스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포도 드세요 데스트로 가서 건대서 드세요 왜 지금 대고 먹어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포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 먹어요? 그거를 사서 안 먹는다고 보러 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면 안 되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은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네 근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을 하나 두고 네 굶지 마라 네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아 그거 먹죠 그거 먹죠 그거 먹죠 그거 먹죠 사망이 가로 사망이 가로 사망이 가로 사망이 가로 사망이 가로 저는 전 그래도 안 먹습니다 식빵에 건포도 있는 걸 먹는 것은 해산물을 먹는데 돈을 씹어요 그 돈을 먹습니까? 먹죠 혜택 해야죠 먹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돈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별빛인데 밥 한 공기 뚜껑인데 저는 빵의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빵과 건포도를 따로 해야죠 뺏어 그 손에 난끼를 좋아해요 할아버레 알아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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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재혁 씨가 뭐라 하셨냐 펌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될 여러분들이 이제 식빵이랑 건포노 식빵이랑 따로 싸서 수십만 원하세요. 나 이렇게.. 자 다들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다 손아쳐가세요. 알 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건포노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시약 민주초코 그거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다양하게 이야, 이거 어떻게 손 안 넘어졌나 보이냐? 아, 보여요. 한 손 넘어. 한 손 안 넘어서. 아, 너무 잘 살아있다 이거. 너무 안 넘어. 네, 저는 좀 지워졌어요. 방탄! 지민이 형 아님 지민이 아님 윤기 형이에요. 그래 남준아 내가 잘했다. 박지민은 너무 두껍게 써서 안전히 입고 있습니다.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놔서. 이거는 방탄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미지원. 아니요. 와 진짜. 진짜. 우리 심씨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상 감사합니다. 좋은데 살겠습니다. 달려놔서 한 번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달려놔서. 달려놔서. 여러분이 너무 고객이 많으켰어. 여러분이 맞아서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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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감독이 유럽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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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달려놔서 한 번을 치면서. 대표로 맞은거. 멋진다. 자. 달려놔서 한 번 들어갑니다. 손상자로 이해하시나요? 고 κι 한글자막 by 한효정